자 마지막 시간은 임차권등기에서 마무리 못한 것 좀 해드릴게요. 자 335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보시면은 양가로 3 임차권등기명령에 임차권설정등기 나와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소재지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주실게 일반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서 수고 집주인의 협력이 있으면은 임차권등기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임차기간이 만료했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때 세입자 임차인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 임차권등기에서 보시면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임차권등기에서는 뒤에 336페이지 보시면 그 기록상 나오는데 참고보라마 아시고 뭘 알아두셔야 되느냐 하면은 양가로 4번 그 기록이 바로 위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 임차권등기 상가건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등기나 임차물 전대등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 왜 없냐 하면은 이미 소멸한 임차권이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면 소멸한 임차권이기 때문에 양도했다는 이전등기를 불가능하도록 법에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교재 337페이지 보시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자 이제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저당권등기인데 자 이제 이거 마무리 주제 잡아볼게요 저당권등기는 보시면은 의의 볼게요 자 저당권은 채무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인도받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만 이를 지배하며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이를 환가 경매시키는 게 환가입니다 우선 변제받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자 이제 그 니은 번 민법의 기초 개념 지문 나오는 거 잡기 저당권은 권리 전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나 그러나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자 그 개념 잡기 민법의 기초 개념 고 알아 두시는 게 자 요거죠 어 만약에 지금 토지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지금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라면 요 토지가 200제곱미터 토지라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를 갑이 하고 있으면은 두 번째 똑같은 노량진동 지금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갖다 이제 이번에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으면은 A가 공유하고 있으면은 자 첫 번째는 지금 갑의 소유권의 객체인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 중 지금 요쪽에 동쪽에 100제곱미터 부분을 갖다가 저당권 설정의 객체로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부동산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소유권의 객체가 10번지 필지 한 필지가 객체가 될 수 있듯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소유권의 객체인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에서 동쪽에 10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는 소유권 저당권 설정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두번째 그럼 만약에 자 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 갑과 A가 공유하고 있다면 이 갑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갑의 지분 이것만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 지분 전부예요 공유 지분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라 갑 지분만이니까 일부잖아 그럼 여기에 저당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가능하냐면 갑의 공유 지분 1분의 1의 효력은 10번지 필지 200제곱미터 중 100제곱미터의 공유 지분 2분의 1의 효력이 미친다 전부에 다 미친다 전부에 다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한 필지 200제곱미터 중 공유 지분 2분의 1을 저당 설정하게 되면 100제곱미터를 갖다가 저당 잡은 게 아니라 200제곱미터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위에 용어와 밑에 용어의 변별력이 민법 기초 개념에서 꼭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법의 전제 요건을 지금 얘기한 것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넘겨 보세요 자 넘겨 보시면은 자 기록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사항은 자 이제 그 형광편을 거 보세요 채권액 채무자 표시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이거요 갑의 지금 토지에 지금 만약에 A 앞으로 채권 돈을 갑에게 빌려주는 게 있고 갑의 토지를 갖다가 저당 설정할 거 아닙니까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갑이 A가 갑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채권 이렇게 불러요 작년에도 이제 출제됐던 건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저당권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저당권 성립할 수가 있냐 채권 성립이 있어야 저당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 성립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걸 부정성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 갑니다 그게 민법의 기초 개념이었고 등기법은 그런 얘기 안 물어요 그건 당연히 안다는 전제에서 자 A가 갑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일 때만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납니다 A가 갑에게 생기는 채권은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만 저당 설정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사례로 해볼게요 A가 갑에게 쌀 백가만이 빌려주고 갑의 땅을 담보로 잡을 수가 있다 A가 갑에게 쌀 백가만이를 갖다가 빌려주고 갑의 땅을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작년 중개사 문제고 법무사문제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아니 된다고 쌀 백가만이 담보로 땅 담보 잡을 수 있음 없음 있음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럼 법률용어 저당권 설정하고자 하는 채권 담보의 목적은 이 채권은 금전 채권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음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용어 기억 채권에 치셨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읽었다는 거 이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 저당권 피담보 채권은 특정 채권임을 요하나 금전 채권에 한한다 하나지 아니하고 하나지 아니하고 특정물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 특정물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여기까지 들어 들었어요 쌀 백가만이 빌려주고 땅 담보 잡을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들었잖아요 금전 채권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채권을 목적으로도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자 두번째 고개 들어보세요 그러면 쌀 백가만이 지금 자 빌려주고 갑의 땅을 담보로 잡으면 등기부에 채권액 표시할 때 거기에는 액수로만 기록해야 되잖아 그럼 백가만이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전 위의 채권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할 때는 등기부에는 그 백가만이 현재 시가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그 시가 금액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백가만을 빌려주고 땅 담보 잡는다고 거기에 백가만이 이렇게 채권에게 적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금전 채권으로 반드시 뭐 작업을 하거나 환산 작업을 해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자 그 다음 갑니다 니은번 채무자 중요하죠 그러면 가죠 등기부에는 만약에 저당 설정 등기하게 된다면 저당권 설정 이렇게 등기되고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설정 계약 연월일 그 다음에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채권액 1억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이게 필요적 기회상입니다 그러면 쌀 백가만이 빌려줬다고 해도 백가만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금전으로 환급한 액수를 기웠다 표시하고 두 번째 이거를 꼭 표시하라는 겁니다 뭐를 표시하래요 채무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채무자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액과 채무자 꼭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럼 채무자를 표시할 때 시험 문제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 경우는 누가 돈을 빌려간 겁니까 땅을 담보로 잡히는 소유자가 돈을 빌린 거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일 때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했습니다 X 이거는 뭐냐면 돈 빌려가는 사람과 땅을 담보 잡히는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과 땅을 담보로 잡히는 사람이 다를 경우를 뭐라고 부르죠 물상보증 물상보증 관계일 경우도 채무자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일 경우도 채무자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채무자와 돈을 담보로 잡히는 소유자가 다를 경우 물상보증인이죠 그럴 경우도 채무자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채무자는 채무자에서 보시면 채무자 표시에서 두 번째 줄로 세 번째 줄로 가보세요 연대 채무자는 기록하여야 하나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님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다만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 기록은 뭐라고 표시해 주냐 단순 채무자 등기 예규 법정원입니다 그게 기출문이 채문이 아니라 꼭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나와요 저당등기 나오면 그 법정은 안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준비 요거 보시고 등기부에 지금 저당 설정 등기 하면은 채무자 표시하라 하죠 그럼 채무자 표시하면은 채무자 이름 값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채무자 이름 여기에 B 이렇게 표시하면 채무자 한 사람 채무자 B 이렇게 이제 표시해야 하죠 채무자의 성명 주소 생략했어요 채무자 성명만 쓰고 제 주소는 생략했어요 그럼 여기서 채무자 두 사람일 때는 이 두 사람의 채무 관계가 A에게 갚아야 될 금액이 연대 채무 관계인다는 건 분바이에서 5천씩 갚으라는 거예요 각자가 1억을 갚으라는 거예요 연대라는 거는 각자가 1억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연대 채무자 갚 주소 연대 채무자 갚 주소 이렇게 절대 적지 말라는 거예요 연대 채무 관계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뭐라고만 표시해 주래요 채무자 이외 용어는 절대 쓰지 말래요 앞에 부진정 연대 채무자 진정 연대 채무자 이런 용어를 절대 쓰지 아니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 글자만 꼭 표시하래요 뭐라고요 채무자 그 뒤에는 성명과 주소만 표기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나머지는 다 임의적 기회상 이니까 디귿 번 얘기는 뭐 따로 읽을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가볼게요 기역번 저당권 설정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공동 신청하는데 자 니은번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 해야 한다 주등기 고개 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이 주등기지 뭐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자 형황판 치셔야죠 뭐나 뭐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한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등기는 부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고개 들어 보세요 그럼 저당 설정 등기 등기 됐죠 등기 됐으면 이 다음은 간단합니다 이거 다음에 등기를 물을 거야 저당 설정 등기 되고 다음에 이제 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갑니다 저당 설정 등기 되고 나서 다음에 등기 하는 거는 일단 이겁니다 복잡해요 이쪽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이게 제일 복잡한 거 시험에서도 중요해요 잘나요 자 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게요 이렇게 해 놔야지 이제 이야기 시켰죠 자 채권의 1억 그 다음에 채무자 갑 저당권자 에이 지금 이 채권 관계니까 됐죠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갑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갑의 땅을 사 여러분이 갑의 땅을 사는데 그러면 갑이 지금 땅 사고자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땅에 담보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량등 10번째 필지 땅 산대니까 갑의 땅에 매도인 팔아먹는 갑의 땅에 지금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에이 앞으로 담보가 잡혀 있죠 이걸 갖다가 인수 아무런 얘기 없으면 매매 계약할 때 아무런 합의가 없으면 땅 매매 계약서 쓰고 그에 따른 잔금 치르면 이걸 인수함 인수하지 아니함 인수함 인수 안 하려면 특약을 해야지만 인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특약을 안 하면 인수한다는 거죠 인수 안 하면 땅 사는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특약을 하면 채무자 변경을 해야 돼 뭐를 해야 돼요 채무자 변경 그럼 땅이 팔리면 채무자 변경에 따른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채무자 변경 시험에서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채무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 하여야 한다 맞춰보세요 기출문제를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채무 인수에 따른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들리셔야지 이제 OX를 판단하는데 대답 못하는 건 안 들렸다는 거고 지금 대답했다는 건 들렸다는 건데 자 X 왜 하냐면 채무 인수가 있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면 여러분들이 B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채무자 자리를 바꿔야 돼요 저당권자 자리를 바꿔야 돼요 채무자 자리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은 변경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변경 등기 변경 등기 그러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액이 아니고 A에게 1억 채권을 갖다가 인수하면은 이번에는 갑이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A가 찾아와서 나 1억 갑액에 받을 돈이 있걸랑 그리고 갑의 땅을 담보로 잡아놨걸랑 그런데 내가 지금 급전이 9천이 필요해 이거 할인해갖고 내가 9천에 넘길게 너 할인해갖고 인수할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수했다는 9천 주고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채무를 또 하는 거예요 채권을 할인해갖고 샀어요 채권 할인해서 샀죠 그럼 그걸 채권 양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등기 할까요 변경 등기 이전 등기 그렇지 갑니다 채무 인수가 있으면 무슨 등기 땅 사면은 채무 인수가 되는 거야 채무 인수가 있으면 변경 등기 채권 양도가 있으면 두 가지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채무 인수가 있으면 변경 등기 채권 양도가 있으면 이전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감 잡으셨죠 이거 인수하면 이전 등기 이거 인수하면 변경 등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를 갖다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갑니다 변경 등기 하게 되면은 변경 등기 할 때 자 그렇게 채무 인수했죠 채무 인수하면은 저당권 변경 등기 하잖아요 뭐로 할까요 2번으로 아니면 1-1로 1-1이지 당연히 1-1 부기 등기지 당연히 고민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면 절대 안 돼요 부기 등기 부기 등기 저당권 변경 등기는 뭐예요 부기 등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 인수하는 것도 부기 등기지만은 요거 자체를 갖다 양도하면 이전 등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금액을 갖다가 업이나 다운시키는 거 변경 이전 아니지 요거를 양도하면 이전 등기인데 요 금액은 그대로 근데 그거를 금액을 업이나 업이나 다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변경이죠 이걸 넘기면은 이전 요 금액을 또 건들게 되면 양도 금액을 요 금액을 8천으로 줄이거나 1억 2천으로 늘리게 되면 그건 뭐하러 간다 변경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 채무자 바뀌면 무조건 변경 등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 갖다 양도하면 이전 등기인데 요 금액을 갖다 고치게 되면은 그건 또 변경 등기로 간다는 겁니다 할 줄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변별하는 걸 시험에서 자유자재롭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갈게요 금액 변경하면은 금액 업이나 다운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업 시킬 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다운 시킬 때 변경 등기죠 그러면 금액 업 다운 시킬 때는 무슨 등기로 하는 게 원치 부기 등기로 하는데 업이나 다운을 하게 될 경우 거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부기로 변경할 수가 있다 이 용어까지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이전 등기하는 건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지 분리가 안 돼 지금 저당권 명의를 A 앞으로 대는데 A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 바꾸는 게 이전 등기잖아 그러면 요거는 뭐하고 분리해갖고 요거하고 절대 분리해갖고 양도할 수가 없어 저당권은 원인된 피담보채권과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이 용어만 알아들으시면 되잖아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그렇죠 말소 갈게요 자 말소는 자 요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채무자니까 1억 가져와서 A에게 지금 갖다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1억을 A가 받으면은 자 말소 등기할 때는 A가 의무자 갑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 말소하는 거잖아요 전세권 등기하고 똑같이 시험 문제는 합니다 갑이 A에게 1억을 갖다가 갚으려고 하는데 갑이 A가 행방불명 되어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 계속 늘어남 안 늘어남 늘어남 그러면 그 불이익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1억을 갖다가 법원에 갖다 걸면 되는 거죠 공탁 신청하는 거죠 뭐 하면서 받아가라고 공시채고 신청하면서 공탁 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채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면은 공탁을 받아주고 나서 법원에서 저당권 상실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재권 판결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도 마찬가지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뭐가 성립되면은 단독 신청 등기의무자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나타나지 아니할 때는 공시채고 재권 판결 나오면 전세권 등기가 똑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단독 말소할 수 있음 그거 하나만 말소 등기해서 알아두시면 돼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재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342페이지로 가보세요 갈게요 342페이지 보시면은 근저당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요거 자 근저당은 자 뭐하는 거냐면은 자 요겁니다 가부의 토지에 가부의 토지에 A라는 사람이 자 1억을 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1억을 빌리면은 거기에 자 저당을 설정하게 되면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이 얼마로 확정이 돼 있음 1억으로 확정돼 있죠 그런데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이 1억으로 확정 1억을 빌려주는데 1억으로 확정을 하지 말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가 또 계속 늘어날 수가 있잖아 그럼 지연 자 그 원금 갚아야 되는 기간 이자도 얼마가 될지를 모르고 나중에 원금 이자 다 갚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또 지연 이자도 얼마가 될지를 모르면은 1억을 빌려줬지만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 최고의 채권 최고의라는 건 지금 빌려주는 금액은 지금 얼마이지만 1억이지만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액수가 아직 얼마인지 확정할 수가 없다 불특정 채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냐 그냥 근저당 뿌리근자 써서 근저당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면은 저당권자가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근저당 설정하면은 그 근저당권 순위에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걸 뭐라 본다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 순위로 담보할 수 있는 최고 액수만을 갖다 합의하라는 거죠 그걸 채권 최고의 원금의 한 30% 130으로 하면은 1억 3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다면 등기부에는 1번 근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접수연을 접수번호 등기원인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채권액이 아니라 이번에는 최고액 해놓고 1억 3천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 돼 있고 근저당권자 A 이렇게 등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와 차이점이 저당권 등기할 때는 저당권 등기하는 담보하는 채권이 지금 빌려간 원금이 표시되는데 안 되는데 표시되는데 근저당 등기에는 빌려간 원금을 알 수가 있음 없음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단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그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A에게 갚을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 금액을 원금이든 이자든 갚지 아니하면 이 갑의 토지를 경매에 붙여서 1순위로 근저당권자가 배당금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맥시멈 한도 액수만 표시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본다 채권 최고액 그러면 1순위로 배당신청을 나중에 하죠 그럼 배당신청을 1순위로 하면 천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을 배당신청할지 경매법원에 3천만 원을 배당금 신청할지 그 일을 정해야죠 그게 정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민법의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하는 문제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근저당권자가 반드시 그걸 내게 돼 있어요 근저당권자가 배당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 5천만 원 은은 채권채급 범위 아니니까 그 5천만 원 써서 낼 수가 있잖아요 그 5천만 원 언제 확정돼요 뭐가 민법의 시험 문제 라니까요 민법 안 하는데 왜 민법을 찍어 제가 다 찍어 드릴 수 있어요 근저당에 100% 그게 나요 민법에서는 언제 확정이 될까요 경매식이죠 경매 등기 올라갔을 때 기준 그때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그때 기준으로 원금이자가 얼마가 지금 안 들어왔는지 기준을 언제 기준 경매 등기가 올라가죠 경매 등기 올라갈 때 그때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그럼 경매 등기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지원이자 늘어나간 건 배당신청할 수 있는 금액임 아님 아니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 등기가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뭐를 확보하느냐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빌려간 원금이 표시가 안 되고 채권 최고액이 표시된다는 거 채무자 표시는 저당권자와 똑같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 이름 앞에 뭐가 또 붙는다는 거 근자가 붙도록 돼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채무자가 채무자가 두 사람일 때 채무자가 두 사람일 때 채권 최고액을 두 사람별로 따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합산 채권 최고액을 기록합니다 그럼 채무자가 두 사람이면 채권 최고액을 채무자별로 구분해서 절대 액수를 적지를 말라는 거죠 합산해서 계산한 최고액을 기록해야지 채무자별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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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최고액을 적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알아두시면 근저당 등기에는 웬만한 질문은 다 끝났어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거 요거 자 설정 등기 한 다음에 요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 이전과 지금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이쪽을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묻습니다 자 갈게요 근저당 이전 등기는 근저당 이전 등기는 근저당 이전 등기는 A가 자신의 명의를 B 앞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근저당 이전 등기 아닙니까 그럼 근저당 이전 등기 할 때는 원인이 이걸 갖다 묻습니다 시험에서 근저당 이전 등기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 확정 확정 전에 이전을 하느냐 확정 후에 이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이전한다는 것은 경매되기 전에 후에 전에 이전한다는 거죠 그럼 전에 이전할 때 이거는 후에 액수가 확정되고 나서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확정되기 전에 이전할 때는 뭐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래요 기본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하고 자 피담보 채권 확정되었죠 이때는 채권액이 5천만원 6천만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해진 금액을 갖다가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따라서 이거를 이 위에 자리에 들어가면 무조건 액수가 된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제당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받을 수 있는 금액 5천 6천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양도해 그러면 당연히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만 피담보 채권 확정 후에만 가능하지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뭐를 원인으로 기본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만 이전 등기 할 수 있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일반 저당권 이전 등기와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또 근저당 이전 등기에서는 잘못 씁니다 일반 저당 채권에 있어서는 이 저당 채권을 아무 때나 양도 채권액이 처음 담보 설정할 때부터 확정이 돼 있는 거니까 아무 때나 양도할 수가 있는데 근저당은 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참 때문에 이 근저당 이전 등기에서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이전하느냐 확정 후에 이전하느냐 이걸 갖다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갖다가 잘못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별하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 이제 다 됐고 그 다음에 규제 345페이지 이건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345페이지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용어만 알아들으시면 돼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이거 자 지금 정리 갑의 땅에 지금 1억 돈을 갑이 빌려갖고 자신의 땅을 지금 A에게 저당 설정해줬죠 자 이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지금 B에게 찾아가서 5천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9천만 원을 갖다가 1억 채권을 갖다가 양도를 할 수 있잖아 할인하고 양도해갖고 9천만 원을 갖다가 수중에 A가 얻을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5천만 원 필요하다면 할인해갖고 1억 채권을 양도하겠어요 양도 안 하겠어요 양도 안 하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담보로 얘한테 잡힐 거란 말이야 채권자에게 그럼 아까의 경우는 할인해갖고 9천만 원을 아예 양도하는 거잖아 B에게 지금의 경우는 지금 양도하는 거예요 지금 5천만 원 돈을 빌리면서 아까는 사는 거잖아 지금은 5천만 원 빌리면서 담보로 주는 거야 담보로 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얜 채권자 지금 이 관계에서는 얜 채무자가 되죠 그러면 채권자가 5천만 원을 돈을 빌려주는데 채무자가 뭐를 담보로 얘한테 제공하나 보세요 뭐를 담보로 제공하는지를 보세요 뭐를 담보로 제공할까 5천만 원 갚을게 담보로 제공하는 게 채무자가 저당권 저당권을 담보로 준다고요? 이게 돈이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주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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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지 야 내가 5천만 원 너한테 빌려가는데 내가 값한테 1억 받을게 이걸랑 그러면 5천만 원 내가 못 갚으면 그거 네가 받아 네가 주심해 얘한테 담보로 이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 입장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5천만 원 빌려주면서 이 5천만 원 빌려주는 채권에 대해서 뭐를 담보로 잡았어요 비 입장에서는 이걸 담보로 잡았잖아 1억은 뭐예요? 금전 채권이죠? 이거를 담보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담보죠 이 사람이 담보 잡는 사람이 담보로 잡는 게 무엇을 담보로 잡았어요? 채권을 갖다 담보로 잡았죠 그걸 이클어서 뭐라 부른다? 권리질권 민법의 가장 기초 얘기들이에요 자 그럼 질권은 뭐를 담보로 잡는 건데 원래 질권은 민법상 뭐를 담보로 잡는 건데 아이 또 모른 척하네 전당포는 뭐를 전당포에서 담보로 돈 빌려주고 돈 내주면서 담보로 잡는 건데 아저씨 아저씨 몬빈이가 전당포 업주잖아 걔는 뭐를 돈을 내주면서 어떤 물건을 담보로 잡았는데 뭐 어떤 물건이요 꼭 네모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잖아 동산이잖아 질권은 동산을 객체로 하는 겁니다 뭐를요 동산 그런데 무기명 채권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없다 그게 권리 질권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어보면 끝 난 몰라요 그러면은 이 채권에 뭐가 딸려 있어요 저당권이 딸려 있죠 그러면 담보로 잡는 이 채권에 딸린 저당권의 질권의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 의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권리 질권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담보로 잡는 질권은 1억 채권을 담보로 잡는다 1억 채권에 저당권이 딸려 있다면 그 질권의 효력을 채권에 딸려 있는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기 위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무슨 등기로 한다 권리 질권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에 뭐로 권리 질권 등기예요 부기 등기로 권리 질권 등기 하는 겁니다 왜 채권액이 저당권 등기 안에 채권이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채권에 딸려 있는 저당권의 질권의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권리 질권 등기라고 하는데 무슨 등기 하여야 부기 등기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뭐에까지 미친다 저당권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마지막 각종 등기 절차 오장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